눌러주세요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괜찮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이겨보러 갑세다 아이고 이분들 인성이 아주 밝으신 분들이네 아이고 여러분들 덕분에 우리나라의 미래가 밝아요 감사합니다 아이 이분들 인성이 너무 좋아 네 방송 잘 봐요 아 사랑해요 네 근데 패드가입은 안했어요 아 괜찮아요 아이 단짜란짜란짜란 하이지 할대 와 하이지 할대면은 언제지? 작년 초인가? 올해 초인가 작년 초인가? 기억이 안난다 하이지 면 빰빠밤 빠밤 빰빠밤 저 최대한 안짤리는 식으로 흔들기만 할게요 네 아 시청자 참고로 지금도 100명이에요 하하하하 한결같아요 네 초심을 잃지 않는 bj 이바 부조합 네 앞으로 나오는거 리파 겐지 동굴 리파 겐지 위에 동굴 리파 겐지 위에 동굴 어 흰가인한테 안되네 리파 리파 위의 동굴 위의 동굴 위의 동굴이라면 안오네 리파 겐지 10대 피 아 나는 웨클이 불안한데 아 디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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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루시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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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다 피가 안들어 다 아래있어요 다 아래있을 땐 나도 아래있어요 송하나 부조합 부조합 아 이속 없으면 잡는데 아깝다 이속 들어와서 너무 뒤로 빨리 뺐어 아 겐지 딸피 아 겐지 딸피 아 겐지 아 겐지 아 겐지 아 아 아 아 호 힐러랑 같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힐러랑 따로 가야 돼 아 조화의 구슬 아 아 제가 빼야겠다 이거 빼고 그냥 다음것 좀 막는게 나 네 아 집중해야지 지금 맥크리 할때는 제가 말을 잘 못해 왜냐 맥크리 어려워서 리퍼 2층에 리퍼 지붕 좀 상해 왠지 2층 왠지 랩 아직도 2층 왠지도 2층 아 가리앞 부조합 품윌이라 안주의네 안주의네 장면 왠지 왠지 부조합 디버 부조 왠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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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assumed 왠지 고 각 overseas 왠지 주인 진 배불리 리버필 으흠 왜 나 딜 금이야 그래도 요즘 리퍼도 있는데 내가 딜 금이라 잘하고 있어 리퍼 리퍼 디어 리퍼 디어 리퍼 디어 어 편견에 차서 보는구먼 아 아주 편견 자리아 불이야 이거 자리아 불이야 꺼졌어 디바브 좋아 디바브 좋아 아이씨 아래 안에 있어요 아깝다 위에 위에 겐지 내 크리 궁극 원래 이렇게 빡치는 거예요? 아 파라잖아 쏙 괜찮지 않아요? 이거 제아타가 무좋아 이제 아르죠 아르죠 이거 자리아 무좋아 파라놨어요 파라 파라프 좋아 파라프 좋아 아우 아우 나 이속버프를 내가 제어가 안되네 잡고 있어요 1번 3초 나왔어요 왈구님 어때 금방 찾는데 아이 좀 사람들 까칠하기름 옹골에 겐지 있었어 아우 개아프네 동굴의 루즈오랑 겐지 랜야때도 있어요 다 파라 파라 이제 저기를 지질 안받았는데 아아 두사로 10개피데 나 죽게 해야겠어 아아 여기 아이고 아이고 이건 좀 위험했다 친구들 내가 신나보다 네 전현님 어서와요 나 밴피 대피 대주포 나 니클이 할때는 잘 안보여 집중해야돼 집중해야돼 나 손목에 힘 딱 주고 부들부들 때면서 한다고 살초 살초 났어요 아 D봐 D 반피 궁각을 재해야되는데 아이고 형들 좀만 버텨주세요 저 궁있거든요 아이고 너무 잘려가지고 못 버틸거 같어 아이고 아이고 아깝다 네 여기 여기 다음 버텨 루시우 자르긴 했는데 다음에 막 점어 힘들거 같다 그치 그치 2분이니까 2분이 충분히 막아 마우스 아직도 못 바꿔서 아직 큰일이 남았어 아 아 이제 저기서 데미지 안 박히네 지금 이거리에서 데미지 안 박힌구나 겐지 부주화 겐지 부주화 아 부주화하긴 했어 아 너무 앞서갔어 너무 앞서갔어 옛날에 이거리에서 때리면 다 죽었는데 꽃 장나오면 나 이미 철 오니 나이스 나이스 아 아 한 명밖에 안 잘랐어 아 에피 겐지 에피 아 다 잘랐어요 일단 아 아 1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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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가면 돼 잘리지 말고 이제 미안해 초월 빠졌나요? 아 아 아 아 아 누가 파라 못 잡았어요? 근데 백크리가 사기라서 이렇게 한거 아 사기받지 아 아 아 리포니 리포니 죽어요 리포니 죽어요 아 아 이 때 반대면 애들이 피지컬이 상승하거든요 리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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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맥크리가 사기캐라 하는거야 내가 맥크리 잘한다고 한 번도 없어 공수평력 해라 한 번 나갔다고? 어? 그러는데? 다시워라 아구찜 같아서니 매분사 100개 고마워요 감사감사 뭐할까? 다 가능합니다 탱힐 딜 하는김에 그냥 맥크리 하자 맥크리가 사기는 개뿔이라니? 맥크리 괴사기인데 허허허 맥크리 괴사기구나 맥크리 이꼴 사기캐라 오케이 저거 11시 반 엄마크리가 주말이라고 게임만 하는거니? 하는거 바로 끈거죠 이제 겐지 탄수원을 언제 해줄냐고? 내가 해준다고 말한 적 없잖아 하핰 하핰 귀찮다니까 아이 그거 언제 받고 겐지는 지금 겐지 하지도 않고 있는데 아직 그럴거 같은데 내 생각은 안돼 엄마 나는 지금 모두의 짐을 짊어지고 있어 이러면서 저거 그 방송하려면은 네 컴퓨터 사양 어떻게 되세요? 이게 좀 cpu를 좀 많이 타야 돼요 cpu를 음 뭐 적어도 7시리즈는 가야 그래도 좀 괜찮은거 같아요 진짜 좋았네 굳이 세븐 다녀도 되긴 해요 네 i5 4세대도 되긴 하는데 그래도 세븐인게 좀 안정적이에요 왜냐면은 이게 녹화까지 하면은 이게 그래서 에이 이기고 물어봐요 나중에 바스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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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중에 물어보고 바스형 바스형 이 중립줄게요 바스형 바스형 피없다 바스형 바스형 구조와요 바스형 구조와요 바스형 컷 레크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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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룩시오 구조와 화물 좀 붙어주세요 화물 빼로 비세요 제가 라인먼저 라인먼저 바스형 개피 아 아우 아세요 빵빵 빵빵빵빵 빵빵 여기 누굴 붙어있어요 아씨 여기있어요 여기 여기있어요 딱 보고 눈치 깠다 이거 저희 너무 없어요 한 덤 돼요 한 덤 아이고 노도가 없었는데 갑자기 나왔네 백크리크 컷 나이스 컷 뒤에 로드오브 뒤에 로드오브 아아 라인 개핀데 나이스 레이식 대원속에 해줘야죠 그쵸 아씨 개핀데 이거 다시 뭐 이렇게 맞아 마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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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철 어디에요 사장님 견제하시면 되겠네 바스티온 좀 바스티온이 피는 없는데 지금 이속 피고하면 가죠 로드오브 구조하러 로드 구조하러 구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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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에 구속 종려 제타임 조심 바스티온 저 저 돌아와서 서장만 쓰고 바꿀게요 마스티온 잘랐어요 나 저 뒤를 돌아가야돼 마스티온이 문제가 아니라 다시 해볼까 아 걸렸어 로드 구조하 가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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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뻘 쭈 해야되는데 바스트를 안바꾸면 라인 보조아 라인 보조아 이거 화가 좋은거야 화가야 아 나 이거 그냥 아이디어 할래 아니 너가 갱질을 해라 그냥 어차피 이거 원탱도 될거같은데 어차피 이거 원탱도 될거같은데 이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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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스호 이승 메카티 바스호 있어요 바스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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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심리전이다 유인서가 라이다르트 부조아 제이넛타 제이넛타 카물 밀어야되요 또 왜 나한테 부수 좀 붙잖아 무책말랑 하기 아 진짜 바스호만 보면 공포가 떠오르네 루시우새끼 맞죠? 나도 그거 당했어 와 나 뒤질뻔 했다 와 ㅈ 땐다 불쌍 있나? 나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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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독에 맞는데 제가 루시우 부자 없췄어요 루시우가 그냥 툭퍼때면 때려야지 와 딱 맞다 왼쪽에 로드오그 나왔나 나이스 너 먹었다 쟤네이 쿵 못댜 나이스 개꿀이네 코앞 꼬아린데 빡쳤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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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가자 밀자 빡쳤다 빡쳤다 밀자 밀자 방송 몇시간동안 했냐고? 아니야 나 아까 낮에 하다가 자고 왔어요 그리고 밥먹고 자고 씻고 온거같애? 다이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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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제발 베끄리 피 없는데 미술상 라인게 피고 빠스톤 다이씨 고생하셨어 고생하셨다 고생하셨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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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겼다 흐흐흐 선출 참 해주세요 시원하님들 시원하님들 이거 진짜 점수 올리기 존나임버에요 크흐 아 다들 유튜브 구독 한번씩 해주세요 하이 이분들 종업해야되나? 아 멋있다 취한다 야 망치에 굴하지 않는 움직임 좋았다 좋았다 아 저 팀 다 나갔어 빡쳤나 봐 아 루시 개불쌍하다 혼자 있네 다음에 만나요 네 고생하셨습니다